오늘은 홀리스톤 7201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특히 야외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세종 인근 공주의 재민천입니다 이렇게 지금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행 테스트와 화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호버링 하는 모습이고 하랑 이렇게 호버링을 다 하고 있어요 호버링을 다 하는 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